안녕하세요. 이야기꾼입니다. 언젠가 누가 얘기했는지는 지금 정확히는 모르지만 스투키가 사기라고 그래서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스투키 6개가 비닐포트에 있던 걸 구입했던 거고요. 언박싱 할 때 그냥 쏟아져 나오더라고 6개가 다 이렇게 각각의 뿌리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로 그러니까 이게 원정 스투키인가 봐요. 이거를 싹독 잘라서 삽목해가지고 뿌리 내서 그거를 똑같은 걸로 6개 아니면 7개 이런 식으로 해서 판매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데 그렇다는 거를 키우면서 알게 됐고요. 그래서 저는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이거를 갖다가 원정 스투키하고 분리해서 다시 분갈이 해보려고요. 이 중에서 제일 간단한 게 얘 같으니까 얘를 갖다가 분리해 볼게요. 하나니까 새로 난 것이 하나니까 어! 손목이 너무 아파서 이제 보이죠? 보이시죠? 그러니까 원래 제가 구입한 건 이거예요. 이거 이렇게 뿌리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끝이 이게 원래가 아니고요. 이게 원거 물론 이거에서 지금 싹이 나서 이렇게 보면 여기 이어졌죠? 이렇게 원래 이렇게 된 거 6개 그런데 이렇게 당시에 산 거는 뿌리가 이렇게 발달이 잘 된 게 아니고요. 우리가 잘 발달 안 된 거 6개 저는 이거는 이거대로 다시 또 키우고요. 얘를 갖다가 이렇게 하려고요. 어우! 되게 잘 자랐네 이거를 싹둑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개 삽목해서 하면 우리가 아는 스투키가 되는 거죠. 그 사기라는 사람 때문에 사기라 그래서 어? 무슨 소린가?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래요. 얘도 보자고요. 무료 얘는 자구를 3개나 만들어줬으니까 보이시죠? 지금 이거 하나 자르고 얘 하나 자르고 제 두 개마저 잘려졌네요.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여러 개 됐죠? 각각 하나로 심으려고요. 전부 그러면 얘도 그렇고 오늘은 직접 보여드리는 거고요. 스투키 그려서 다시 또 이렇게 이렇게 심으면 원래 제가 구입했던 거랑 같아지겠죠? 음 제가 2008년도에도 키웠었는데요. 처음으로 다육이를 그때는 전부 마사토 그때는 세척이 아니라 그냥 마사토 사가지고 다 빨았어요. 빨래하듯이 지금 보세요. 이거 지금 원래 얘가 지금 세순이 난 거예요. 이렇게 하나 둘 원래 모양이 이거라는 거죠. 여러분 이게 아니고 이거는 어디갔어? 잘라놓은 것들 그러니까 저는 다시 이렇게 세 개를 심어보고 얘네들은 각각 심겠습니다. 하나는 또 어디 밑에 깔렸나 봐요. 아 여기 있다. 이렇게 세 개를 심고요. 쭈글쭈글한 거 이렇게 쭈글쭈글해질 때 물을 주면 돼요. 걱정하지 마시고요. 그러면 마무리하는 마지막 한 1초 정도 남겨놓고 다 하고 그거 찍겠습니다. 중단하겠습니다. 처음 구입했을 건 이렇게 지금 세 개 보이지만 여섯 개가 이렇게 됐던 거고요. 이 아이들이 지금 어떤 건 하나 어떤 건 세 개 세 개 그래서 모두 일곱 개인데요. 일단 하나만 이렇게 했고요. 나머지는 이 영상 끝나고 나서 각자 하나씩 다 심을게요. 여러분 원래 스투키가 이거고요. 이것에서 잘라서 삽목해서 우리에게 판매되는 스투키라는 게 이겁니다. 아시겠어요? 저도 물론 몰랐어요. 스투키가 이렇게 생긴 건 줄 알았고 근데 키우다가 어느 순간 누군가가 사기라고 해서 무슨 소린가 했는데 아 이렇게 새끼가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아 원래가 이거였는데 이거를 이렇게 잘라서 삽목해서 이게 이게 지금 작지만 크게 자란 것들을 잘라가지고 하면 더 큰 거 아니면 더 큰 것도 하잖아요. 그렇게 판매되고 있나 봅니다. 원정 스투키 스투키의 진실 스투키에 대해서 보고합니다. 감사합니다.